음 뭐 찍냐구요? 안알려줌 사코라라 패밀리 ptj님 안녕하세요 악마에게 알려줄건 아무것도 없다 게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거 알면서 귓말 넣어서 저런거 물어보면 안된다고요 이 악마야 지금 방송 보고있나요? 나이스 벽초당했죠? 뺨 뺨 뺨 뺨 워쌉 노 뺨 톡 내장 뽑히구요 방금 진짜 잘하셨는데요? 뭐옷 빰빰 와장창 빰빰 사망 노우 뭐옷 안닿네 형 안알려줘서 블리츠크랭크로감 흐흐흐 흐흐흐 워쌉 뭐옷 초스카이 좋았네요 나쌤 밟구요 에이아옹 초스카 앉았는데 그걸 못앉네 바보야 나쌉 원투 풀 빰빰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슈 어? 안되네? 와장창 슈 슈 슈 화랑이 딱 약한 구간을 잘 알고 계시네요 힘들죠 음 아침? 아침 먹고 오셨다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계신가봐요 카운터 좋았죠 대시 슈 돌 샤프 밟구요 슈 돌 에이아옹으로 굿바이 네 아까 그 악마 켈투는 무찔렀습니다 무찔렀다기보다는 사실 그 아이가 다른 게임을 하러 가자고 해서 친구가 구해준거지만요 친구군 고맙습니다 빠밤 꽝 오른잡기 안되죠 호밍기 플래싱 헐 왜 저게 이렇게 됐죠 플래싱 3타를 왜 보고 못썼지 원 투 미들 플래싱 3타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플래싱 발목으로 굿바이 쇠차기 안되구요 초스카이 보통 저거 다음에 많이 하는데 앉으시더라구요 클라우디오 유저분들께서 못됐어요 나이스 무엇 굿바이 아 미국에 사시는구나 미국에 살아요 백두산 미국같죠 미국이 아니라 천국이겠지 흫 네 안그래도 그렇게 다 정신 승리했었습니다 수요이님 와서오세요 케케케케케케케케 흥신 어퍼 안되네 빰 행신 초스 무조 무엇 대체 잠깐만요 아니 무엇 빰빰 와장창 수요이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수강료 천원 잘받았네요 어퍼 나이스 벽으로 가야되죠 무엇 짠손 푸싱 슉 돌 못깔 했죠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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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돌 초스카이 진짜 잘들어갔죠 초스카이가 빠밤 겟두 샌미 슈 오른잡기 실패 툭 뭐죠 왜죠 이렇게 되죠 왜 와이와이 빰 아프죠 에어레이드 3탑 포스리 빰 노 화단 밀미어 뽀떼 좋고 죽었나요 빰 빰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컵킥 진짜 하단 컵킥 음 파일을 해야되죠 하단 호밍기 아니네 호밍기 썼는데 원투 따닥 소득 실패 워쌉 고거보다 압토 쓰는게 더 센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봐요 슈 돌 잘 깔아놨죠 네 헤헤헤헤헤헤 멍꿀멍꿀 안해도 돼요 밟고 에이악 헐 저게 닿네 헐 초스카이 왜 안나갔지 캑터스 좋아요 궁디 팡팡 굿바이 헐 횡신으로 피하기 어렵죠 쩔차 이런 쩔차기 쓸걸 비클 말고 진짜 레알 쩔차기 쓸걸 빵 드르덩 안쓰시고요 초스카 쇼돌 나이스 호 다행이다 쇼돌 원투 하단 뭐죠 랜오퍼 쇼슥 안나가네 에이악 양잡기 성공적 빠가닥 에어레드 에어레드 1타 다행이죠 나이스 쿵디 팡팡으로 굿바이 예스 흠 어 뭐 필살기같은건 없어 겟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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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커키이 횡신으로 피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냥 막은 다음에 딜캐를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아 미국 미국 참 좋은 땅인데 추기자는 미국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있죠 한국에서 쨰차기 진짜 레알 쨰차기 쐈는데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원투 캡터스 좋아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유일한 장점 도로도 진짜 시원시원하게 뚫려있죠 죄송합니다 백댁시가 그렇게까지 빠를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왜냐면 저는 못하거든요 그런 플레이 헤헤 어렵게 모신 벽을 제가 뒤집어버렸네요 에어레이드 1타 캡타스 좋아요 포스 무엇 레이즈가 딱 안켜지는 피 슬프네요 초 쓱 안나가죠 도끼 슈우돌 안되구요 원투 확정 어퍼 이런 아케디아 짬발 두번으로 굿바이 멍멍멍멍꿀 아케디아 안보이죠 슈우돌 어퍼 투포 안되죠 원투 캡타스 좋아요 빰 원투 미들 슈우돌 펴 한번 더 쓸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아니 저게 왜 안히 내가 플러스가 온대 안히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슈우돌 잘 깔았죠 나이스 좋아요 엘켄 엘켄 플래싱 겟투 샛미 슈우 양잡기 나이스 잘 막았어 아아 제가 이제 손나락 2타를 보고 못 맞거든요 원 외조 헐 외조 왜조 와이 와이 빰 빰 따 슈우돌 원투 풀 빰 빠밤 초스카 포스리 부싱 초스카 에어레이드 3타 초스... 푹! 대박 아프죠? 빠밤 빰빰 와장창 하단 나이스 카운터 좋았구요 벽으로 벽으로 빠밤 펴펴펴펴 안 일어나실거죠? 알고있죠? 밟구요 에어레이드 3타 에어레이드 로크파이 지금 그 레드를 의식하셨기 때문에 에어레이드 타이밍에 못 깨기신거죠? 머리가 이렇게 빨리 굴러가야하는데 매크로야는 하아... 걸음이 느리죠? 함께 걸으면 손닿지 못할만 으휴 괴물님에게 털린 포인트 이제 슬슬 찾아오나요? 하단 이런 투풀 횡신이 좋았죠? 초 슥 안나가죠? 하단 슈 돌 나이스 좋았네요 원 투 투 앉아 앉지 않죠? 짬발 발목 키타스로 굿바이 넥크님은 철권 몇 년 하셨나요? 음... 원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시작한거는 5때 5.0때부터에요 저게 왜? 확정 헐 미친 돌겟 으앙 그게 아니고 저 선생님은 아니고 잘 못했습니다 4장 뽑히고요 또앗 아프죠? 무엇 나이스 사망 손꼬였죠? 방금 자첸 셋업 해야되는데 원 투 확정 정신초 스카 포스리 안되네 원 투 풀 투 로 하 꽝 꽝 한번더 그렇군요 삼촌 네 안녕하세요 삼촌입니다 헐 펴 펴 이런 워쌉 에어레이드 삼타 플래신 삼타를 굿바이 음 주도카 님도 뭐 한국 국적이신 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데 아니면 미국에 살고 계시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한국인이신데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되신건가요? 원 투 원 투 풀 슈 돌 나이스 좋았죠? 양잡기로 굿바이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파란난의 세계로 파파파란맛 궁금해 화랑